AWS는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요금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는 모든 서비스는 요금 또는 영어로는 pricing 또는 plan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요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클릭해보면 AWS의 EC2라고 하는 컴퓨터를 임대해주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 요금 중에서 그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요금의 타입들이 몇 가지로 분류돼요 EC2라고 하는 서비스는 On Demand, Spot Instance, 예약 Instance, 전용 호스팅 이런 식으로 요금 타입이 한 4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On Demand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 On Demand는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약 Instanc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종의 할인 쿠폰을 구입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큼 가격을 깎아주는 그런 예약 Instance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Spot Instance, 전용 호스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은 EC2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On Demand 요금 보비를 클릭하면 On Demand 방식의 요금에 대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것은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어떤 운영체제를 설치할 것인가 어떤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를 빌릴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요금들이 달라져요 저는 예를 들면 리눅스를 쓰고 싶다 또는 윈도우를 쓰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g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gion은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AWS는 전 세계의 컴퓨터를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AWS의 Global Infra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AWS가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Region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컴퓨터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가깝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Region을 쓸 건데 이 끝에 있는 영국이나 이런 곳에 있는 Region을 선택하게 되면 통신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Region을 선택하시는 거고 Region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격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달라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리스트는 여러분이 임대할 수 있는 컴퓨터들의 제품 타입들이고요 제품 타입마다 사용 요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 컴퓨터는 CPU가 두 개고 메모리가 0.5GB인 아주 가벼운 컴퓨터예요 시간당 0.0111달러를 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저게 얼마인지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저 금액을 좀 뭐랄까 다른 단위로 환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1시간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1시간 곱하기 24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루 동안의 요금이 0.2달러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30일로 환산하면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그러면 0.79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원으로 바꿀 수 있겠죠 즉 한 달에 약 8,000원 정도의 금액이 사용된다 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1시간만 쓰고 끄겠다 그럼 요거 이제 원으로 환산하면은 얘가 한 11원 정도 됩니다 어때요? 1시간 정도만 쓸 거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비싼 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메모리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메모리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제품군들입니다 여기 보면 1952GB 거의 2TB에 육박하는 굉장히 강력한 컴퓨터입니다 시간당 25달러 한국 돈으로 2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한 달 정도로 환산해 보면 25.229 곱하기 24 하면은 하루가 되고요 곱하기 30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달이 되고 거기다 천을 곱하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천 팔백만 원이 나옵니다 그걸 일년으로 하면 2억 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죠 하지만 이것도 1시간에 쓴다고 하면 2만 5천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여기 보면 인터넷에서 AWS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즉, 우리가 임대한 컴퓨터로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공짜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데로 전송할 때는 1GB까지는 공짜인데 1GB 이후로 9.999TB까지는 GB당 $0.12가 과금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40TB까지는 0.122가 과금된다 그러면서 점점 과금되는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컴퓨터의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 공간에 그거에 따른 과금 정책도 또 있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고정 IP라는 것을 임대하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짜잘짜잘한 요금과 관련된 여러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자신이 얼마를 사용하게 될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AWS의 다른 경쟁 서비스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요금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